이 얼굴 유저별로 없어서 많이 하냐 안그래요 많이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했을까 그거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내 새끼는 내 새끼야인데 왜 남기고 그런 생각도 드니까 아니요 그냥 너무 캐릭터 얼굴은 부끄러워서 안 돼요 아 나만 그러구나 이 코마는 유저별로 없어서 안 돼요 특정돼요 네 퍼티 퍼티요? 에폭신 퍼티? 네 앞에 있습니다 어? 좋은데? 거기 보면 이건가? 저 앞에 있던 퍼티가 어?